안녕하세요. 로지시스 11,200원의 10%입니다. 계속 하락하는데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로지시스는 금융자동화기기 이런 섹터에도 분류가 되어 있죠. 전문가님 11,200원이면 최근에 비교적 고점이긴 한데 요즘 전문가님 디지털 화폐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 섹터들이 최근에도 한번 움직이기도 했는데 로지시스는 크게 영향을 수혜를 받지는 않는 것 같네요. 흐름을 보니까. 어떻게 봐야 되나요? 사실 로지시스도 말씀하셨다시피 테마는 다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최대출 지분 매도 물량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좀 하락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충분히 많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현재 시총이 한 천억 정도 되는데 일단은 지금 자본 자체가 좀 작은 기업입니다. 화폐 기업 관련돼서도 이슈가 좀 되고는 있지만 지금 재무지표를 보게 되면 지금 자본이 164억에 부채 76억짜리인데요. 그런데 영업이익에 대해서 큰 개선이 나오기가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영업이익이 크게 개선이 나오지 않는다면 지금 만약에 10억이 나왔을 때가 시총 천억이라고 잡았을 경우에 퍼 100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좀 쉽지 않은 구간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11,200원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수급은 이탈 없이 잘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저항이 점차적으로 심해지고 있어서 저 같으면 종목 교체 의견을 좀 제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잘 간다 하더라도 오히려 지금 위에 메모리 쌓여있다는 부분은 좀 안타까울 수 있기 때문에 종목 교체 지금 자리에서 의견 제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지시스는 종목 교체를 권유를 해드렸습니다. 어떤 종목으로 교체하는 게 좋을까 하시는 분은 하신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잠시 12시 반 시크릿 공약주로 확인해 보시면 또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다음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자 상담입니다. 9666 님께서요.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산 네트워크 13,800원에 40%입니다. 지금 손실이 너무 많은데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상담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다산 네트워크 13,800원이면 역시나 조금 고점 부근에서 1월 초쯤 매수를 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 진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고 5G 관련 주잖아요, 전문가님. 다산 네트워크뿐 아니라 5G 관련 주는 차트 흐름이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힘을 못 내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네, 정말 정확한 진단을 해주셨는데 한번 훅 빠졌다가 계속 행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주로함이 있는데 사실 5G는 하반기 때는 기대감이 좀 컸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하반기 때도 기대감이 없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조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5G가 제대로 통과 못하는 여러 가지 구간들이 발생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보완해야 될 섹터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5G도 결국은 슈퍼사이클로 가는 하나의 구간입니다. 왜냐하면 자율주행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됐을 경우에 퍼지의 속도로는 통제와 제어, 보완 이런 부분이 다 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G 섹터로의 흐름으로서는 기대가 될 수 있고요. 다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12,000원 구간이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너무 큰 기대감 보다는 한번 매도하셨다 접근하신 연락이 유효하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어떻게든 흐름을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은 보이고요. 대신에 12,000원의 손절 목표가 제시를 좀 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8,840원 제시드리겠습니다. 전자점을 이탈한다고 하면 투명한 올 가능성이 높은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철저한 대응이 필요한 종목이다라는 부분 특히 지금 중국향이라든지 해외향 매출이 필요한 건데 코로나로 인해서 쉽지 않은 구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손절가 8,840원 정확하게 잡으시고 철저하게 이 종목 치밀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정말 5G 관련주들이 참 힘든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똑똑한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을 유튜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3대장님께서요. 오로라 11,000원 20%인데 대응이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11,000원의 매수를 하셨고 지금 주가는 1만 800원이기 때문에 200원 정도 차이, 아주 약 손실 구간에 있으신데요. 오로라가 전문가님 아마 지난주에도 저희 한번 상담 들어왔던 것 같아요. 요즘 진짜 확실히 상담 들어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게 키즈 테마 관련주들, 아이들 관련주들이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핑크퐁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또 유명한 기업이기도 한데 오로라는 우리 시청자님은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우리가 그런 얘기하잖아요. 나는 못 사 먹어도 내 자식은 먹이겠다. 이런 거기 때문에 장난감들은 참 수혜가 큽니다. 저도 깜짝 놀랐던 게 장난감 제품을 보려고 했던 것은 아닌데 지나가다가 무슨 토이 뭐 이런 업체들이 있더라고요. 들어가 보니까 정말 무궁무진한 장난감들이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그러한 장난감들이 절대 싸지 않다라는 겁니다. 최소 3만 원, 10만 원, 20만 원 고가는 100만 원까지도 있는 제품들이 많은데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성장 가능성 특히 아이를 위한 사업은 굉장히 좀 항상 두각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직까지 높은 구간은 아니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앞서 이야기했듯이 핑크퐁이라는 이슈도 있고요. 핑크퐁이 왕구를 만들고 있죠.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오히려 터너라운드도 기대가 될 수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좀 좋게 보셔도 되실 것 같고요. 다만 이 종목이 좀 저항 구간이 크게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2019년도 8월부터 12월에 중심값을 쭉 그려보게 되면 한 12,000원 부근에서 3,000원 부근 사이에 매물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을 좀 참고하셔서 한 12,400원 정도에는 전략 매도 의견을 좀 제시드려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자리는 정권을 돌파했기 때문에 크게 리스크한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1만 200원 손절 라인 잡고요. 1만 2,400원의 전략 매도 의견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는 1만 200원, 목표가는 1만 2,400원 오로라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키즈 테마 관련주들 앞으로도 주목을 해보자는 의견까지 덧붙여 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상담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문자로 보내주셨네요. 81855님께서 이도와이어리스 5만원에 11%라고 보내주셨거든요. 앞서 다산 네트워크를 보내주신 시청자분들 보다는 손실폭이 크진 않지만 이도와이어리스, 다산 네트워크 정말 차트 모양이 거의 유사합니다. 전문가님. 역시나 5G 관련주인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그런데 이 종목은 조금 다산 네트워크와 비교가 될 수가 있는 게 영업이 지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스몰셀 부분에서는 5G 외에도 추가적인 매출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대해봐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왜 그런 얘기를 드리냐면 2019년도에 영업이익이 153억이 나왔고요. 2020년도에 영업이익이 138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본이 1,000억에 부채 213억이기 때문에 굉장히 단단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영업이익만 조금만 턴우라운드 되면 다시 한번 5G로서 두각은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크게 무리수 없는 구간입니다. 시총이 3,200억이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만 더 5G 시장에 살짝 개화만 돼도 더 많이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기준선을 막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기준선 막고 다시 턴우라운드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항이 좀 보입니다. 저항이 6만원에 좀 많이 있기 때문에 6만원은 확실한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할 때까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6만원은 제시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조금 길게 보셔도 되실 것 같은데 한 3만 8천원까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을 오히려 모아간다고 하면 다른 5G보다는 실적적으로 좀 매력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노와이어리스는 그래도 다른 5G 관련주들보다는 좀 낫다. 실적이 좀 뒷받침 되고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코멘트를 제시하셨습니다. 6만원대 저항 구간이 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6만원 잡아드렸고요. 손절간에 3만 8천원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유튜브로 가볼게요. 바세님께서 SK텔레콤 28만원 비중은 5%입니다. 최근에 매수를 했는데 통신주 어떤가요? SK텔레콤 상승 가능성이 있나요? 라고 하셨거든요. 28만원, 지금 딱 이 시각 28만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통신주는 정말 정말 느리긴 하지만 그래도 어찌저찌 이렇게 잘 올라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전문가님? SK텔레콤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맞습니다. 어찌저찌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통신주가 배당 메리트도 있고요. 사실 예전에 통신주가 많이 빠졌던 이유는 요금이 과거에는 100만원씩도 나왔습니다. 영웅하시는 분들이. 근데 이제 요금이 제한이 걸렸습니다. 10만원, 8만원 이렇게 제한이 걸렸는데 그러다가 이제 저가 요금제까지 갔다가 요즘에 또 고급 요금제라고 해서 LT 요금제라고 이런 부분도 좀 증가가 됐고요. 그러니까 본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흔들려서 주가가 밀렸다가 지금은 그 사업을 뛰어넘는 사업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부분들은 5G라든지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IoT 서비스 그 다음에 양자난수 암호 이런 부분들에 대한 두각이 있습니다. 최근에 암호학에 대한 부분들 암호 이슈에 대한 부분들도 텔레콤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그런 부분들 두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길게 보면 대한민국의 최고의 어떤 통신주이기 때문에 한 40만원까지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절대로 짧지 않습니다. 종목은 굉장히 느리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장투하시는 분들한테 매력적인 종목이고요. 단투에서는 지금은 매도자리 장투에서는 40만원까지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손절간이 25만원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기 투자하기 좋은 종목이다. 장기로 가져가시면 40만원까지 볼 수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설명을 해드렸고요. 손절간이 25만원에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기회는 있습니다. 문자 유튜브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고요. 저희 방송이 끝난 뒤에도 전문가와 원활한 소통은 노란톡방에서 이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찍으시면 입장 가능하고요. 역시나 샵 3772번으로 황주명이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입장 가능한 링크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유튜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이님께서 콜바 BNH 5만 3,750원에 비중은 8%입니다. 지금 위치에서 조금씩 추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5만 3,750원 지금 이 시각 5만 3,700원이니까 오늘 들어가셨거나 최근에 이 가격에서 계속 매수를 해보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비중도 지금은 딱 8%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콜바 BNH는 또 이 건기식 관련 주저 전문가님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요즘에 저도 건강기능식품으로 한 6개, 7개 먹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이제 건강에 대한 부분이 아프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은데 중요하죠. 혹시 건기식 드시나요? 저는 요즘 저도 오메가 3를 챙겨 먹고 있긴 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면역성에 대한 이슈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데요. 콜바 BNH 같은 경우는 면역성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좀 많이 있고요. 전제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도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영업이익이 1천억 정도 이상 작년도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자본도 3,200억 정도가 있는데 현재 시총이 1조 6천억입니다. 그런데 시총이 좀 많이 올라가 있다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리에서 더 올라갈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은 화장품에 더 매출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애터미라고 해서 어떤 방문팀매라든지 이런 쪽에 특화되어 있는 화장품 업체가 있는데요. 애터미, 즉 그런 관련된 모멘턴까지 갔을 때 주가 상승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 본다면 제가 봤을 때는 2조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20% 정도면 한 6만 3,4천 원. 그 이상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6만 3,4천 원 정도. 6만 3천 원 이렇게 좀 제시드리고요. 손절라인은 4만 8천 원 제시드리겠습니다. 목표가 6만 3천 원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콜마 BNH 목표가 6만 3천 원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상담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문자입니다. 4852님께서 안녕하세요. 대덕전자 1만 5천 3백 원의 13% 손절을 해야 될지 아니면 더 기다려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거든요. 대덕전자는 1분기 실적이 개선될 거다라는 좋은 소식은 전해지고 있는데 주가는 참 지금 지지부진한 상황이거든요. 굉장히 지루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왠지 또 전문관이 이러다가 한 번 빵하고 찌울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아직 그 빵하고 뜰 힘은 남아있습니다. 힘은 남아있는데 시간이 오래 갈수록 지연될 수는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이제 7,017억 정도의 시가총액을 갖고 있는데 이제 그겁니다. 1조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뜨게 되면 1만 6천 원 정도에서 계속해서 저항이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1만 6천 원 부분이 8, 9천 원 정도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1만 6천 원 목표가를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적적인 부분들은 IT 계열들 지금 다 실적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사이클에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지금 주춤하는 구간 안에서 크게 가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목표가는 1만 6천 원, 손절 라인은 1만 3천 원 제시드리겠는데 삼성전자 사이클과 이 종목을 좀 같이 보셨으면 좋겠다. 삼성전자의 사이클과 동행하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대덕전자는 삼성과 동행을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삼성과 흐름을 같이 지켜보자 의견을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셨습니다. 예쁜 할메님께서요. 그린케미칼 매수는 1만 3천 9백 원의 10% 매도 시기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일단은 수익을 보고 있으십니다. 수익을 축하드리고요. 그린케미칼은 전 거래일 거의 장 마감 직전에 갑자기 급등을 했습니다. 탄소 배출권의 거래량, 가격이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탄소 배출권 관련주로 엮여있는 이 종목이 수혜를 받은 건데요. 오늘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4%가량 지금도 올라가고 있는데 그린케미칼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요즘에 이제 케미칼 관련된 종목이 굉장히 좋고요. 특히 그린케미칼 같은 경우는 개면활성제도 만듭니다. 개면활성제라는 때를 빼는 성분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IT 쪽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화학 제품들은 요즘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반도체 사업과 함께 가실 수 있는 게 반도체를 만들려면 다양한 용액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러한 성분들을 만드는 업체들이 대부분 케미칼 업체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반도체 사이클이 잘 가면 요즘에 화학 사이클도 잘 갑니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화학이 단순히 옷을 만드는 제품뿐만 아니라 화학 성분을 통해서 다양한 반도체라든지 그 다음에 다양한 소재들에 대한 부분들도 활용 가능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적인 주가 흐름을 볼 때는 더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촌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20% 정도 상승 흐름이 더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데 18,000원이 딱 적정 주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8,000원에서 밀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18,000원 기준으로 해서는 전략 매도에 좀 제시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18,000원 제시드리고요. 순졸가는 12,0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8,000원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그린 케미칼 조금 더 수익을 챙기시고 나오시면 될 것 같네요.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유튜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혜경 님께서 달아주셨습니다. 웹젠 3만 9천원의 10%입니다. 올라가다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매도를 해야 할까요? 라고 하셨거든요. 3만 9천원 10%면 오늘 지금 한 6%가량 밀리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수익권에 있으시긴 한데 매수가도 좋은 구간에서 잘 잡으신 것 같거든요. 설마 여기까지 더 떨어지진 않겠죠, 전문가님? 전략을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지금 게임은 근데 3년 이상 전 좋아진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전에 제가 쉽게 얘기하면 전기차 얘기 안 좋다 안 좋다 리포트 많이 나올 때 3년 이상 좋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전기차는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고요. 전기차는 아직도 근데 3년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게임이 저는 3년 이상 좋아질 것 같은 게 웹툰을 보면 알 수 있다고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요즘에 성인용 웹툰, 애들 웹툰 다 뭐가 나오냐면 게임 속에서 자아가 들어가서 활동하는 그런 웹툰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영화 같은 경우도 지금 보게 되면 이제는 결국 현실에 대한 가상현실과 현실에 대한 게 모호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VR 시대도 있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인 게임 시장 자체가 언택트 시대 이후에 예전 같았으면 저희가 딱지치기를 하든 팽치기를 하든 이랬는데 요즘은 다 게임합니다. 어디서 만나서 어디 무슨 서버에서 만나자 아마 다 이러거든요. 그런 만큼 어떻게 보면 게임 시장에 대한 확대는 크고요. 특히 웹제는 중국판호 이슈가 있었습니다. 중국판호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웹제는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뮤 IP가 굉장히 중국 쪽에서도 인기가 있는 것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이 1조 7천억인데 한 2조 5천억까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한 6만원 정도 6에서 7만원 정도 상승 흐름은 남았다고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6만원 제시드리고요. 손절라인은 만약에 매수상가까지 온다면 주수수 잘라야 되겠지만 3만 9천원 드리겠는데 어쨌든 좀 지금은 단기 상승에 따른 조정이다라고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목표는 6만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6만원 잡아드렸습니다. 웹제는 긍정적으로 역시나 게임즈도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의 추이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담 문자로 가보도록 할게요. 7072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HDC 현대 산업개발 2만 9천 5백원 목표가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거든요. 요즘 건설주들의 흐름이 정말 좋은데 오늘은 살짝 쉬어가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하반기부터 이 수주가 이어질 거다라는 리포트가 오늘 나왔더라고요. HDC 현대 산업개발 목표가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까요? 사실 건설주는 굉장히 좀 어려운 섹터에 포함이 됩니다. 건설 경기 민감 지표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재무제표상으로 보게 되면 지금 영업이익이 한 5,800억 정도 나오고 있고요. 자본도 2조 7천억 정도로 단단한 회사입니다. 부채가 3조 3천억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일반적으로 매출액의 2분의 1값 정도면 시총에 대한 가치는 충분히 평가를 받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매출액이 한 4조 규모선에서 지금 시총이 한 2조입니다. 2조 정도라고 했을 경우에 이게 지금 더 갈 수 있느냐 저평가 되었냐 이렇게 논의할 수 있겠지만 바닥에서부터 지금 한 3배 가까이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 구간이면 그냥 만족스러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지금 이게 20%, 30% 갈 수 있느냐 그리고 시장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느냐는 관점으로 봤을 때 코스피 200 종목이기 때문에 또 공매도 이슈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종목교체 의견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 모멘텀도 좋고 다 좋으나 충분히 많이 올라왔다. 종목교체 의견을 좀 바꾸자. 이렇게 좀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충분히 많이 올라왔다라는 의견입니다.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다음 문자로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5425님께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NG캠 생명과학 13만 7천 5백 원 25%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이 종목은 지난 2월부터 꾸준히 오름세를 이어오면서 벌써 14만 원까지 올라섰습니다. 우리 시청자님도 수익을 약간은 보고 있으시긴 하거든요. 목표가 어디까지 잡아보면 좋을까요? 네, 이게 이제 사실은 참 어려운 종목입니다. 왜 그러냐면 본질의 가치도 중요하지만 이게 면역치료제 관련해서 이슈가 있다가 롯데 쪽에서 바이오 투자한다는 이슈 때문에 그게 이제 NG캠 생명과학이 될 거다라는 이슈와 함께 상승을 하게 된 거죠. 충분히 상승 흐름에 대한 기대치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지금 1조가 넘어갔습니다. 1조가 넘어갔는데 얼마의 딜가가 있는지는 아직까지 미지수입니다. 딜가에 대한 부분들이 결정날 때까지는 확실하게 답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롯데가 적극적으로 바이오를 시작했다라는 부분에서는 같이 프리미엄 가치는 부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매수당가가 13만 7천 5백 원이신데 손절라인 잡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2만 8천 원 손절라인 잡고요. 만약 가게 된다면 16만 원까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롯데나는 프리미엄이 있지만 항상 또 매각이라는 것은 다양한 딜가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리스크활리를 하면서 가시는 전략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16만 원 손절가 12만 8천 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는 16만 원 손절가는 12만 8천 원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은 유튜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럭키 님께서 모트렉스 7,200원에 15% 대응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거든요. 자, 모트렉스가 지금 5,89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꽤 지금 손실을 보고 있으신 상황이거든요. 모트렉스는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모트렉스 같은 경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자율주행 관련해가지고 새롭게 두억을 받고 있는 삼성향 이슈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작년도에 그래도 괄목할 만한 성과는 냈습니다. 영업이익이 106억 정도로 다 식자전환을 한 모습은 굉장히 좋다고 보고 있고 단기 순이익은 마이너스 179억으로 아직까지도 지금 손실률이 좀 있습니다. 계속 영업이익에 대한 손실률이 반응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모트렉스 같은 경우 주가 파동에 대해서 봤을 때는 조금은 아직은 한 번 더 슈팅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3천억 구간에서의 고저평가를 때 아직 고평가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한 20% 정도 상승한 구간 그러면 천원 정도면 6,890원 정도 되겠죠. 그럼 매수당가가 7,200원이신데 조금 평균 약을 낮춰서 6,900원에 매도하신다고 하면 충분히 매도는 가능하실 것 같고요. 손절라인은 지금 이탈했던 가격에서 기준적으로 봤을 때 5,320원 손절라인 잡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900원 전략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모트렉스 가격 전략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상담은 유튜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MM님께서요. HSD 엔진 8,648원에 매수가는 10% 비중입니다. 계속 가져가도 될까요? 라고 하셨거든요. 8,648원이면 지금 약 수익 구간에 있으신 상황입니다. 그리고 1분기만에 수주 잔고가 1조 원을 넘어설 것이다. 라는 HSD 엔진을 두고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시점에서 목표가를 어디까지 잡아보는 게 현명할까요? 사실 HSD 엔진 같은 경우도 경기 민감주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조금은 다르게 봐도 되는 게 실적적인 부분들이 좀 두각을 받고 있습니다. 차세대 환경 디젤 엔진이라는 이슈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고율 선박, 기자재 개발 추진 이슈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어떤 배라든지 엔진 이런 부분들이 사실 많이 두각을 좀 최근에 받고 있습니다. 기술력적으로 중국이 좀 저가였으나 여러 가지 결함들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국내 어떤 배에 대해서 선박 엔진에 대한 두각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이 조금은 더 두각을 받을 수가 있는 부분이 거래소 종목입니다. 거래소 종목인데 코스피 200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코스피 200이 지수가 약해지는 부분들은 공매도 우려감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HSD 엔진 같은 경우는 거래소 종목이지만 코스피 200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오히려 낙수 효과로 다른 종목들이 좀 하락할 때 자금 이동 상황에서 이 종목은 좀 더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다만 시가총액 기준 3,600억인데 제가 볼 때는 적정 시가총액 한 4,500억 정도 구간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4,500억이면 한 20% 정도 상승 구간이고 12,000원 정도에서는 매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12,000원 제시드리고요. 손절가는 8,000원, 손절가는 8,0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는 12,000원, 손절가는 8,000원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이제 상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계속해서 문자는 샵 3772번으로 종목명 매수과 비중 보내주시면 되고요. 유튜브 댓글로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란톡방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찍으시면 입장 가능하시고요. 문자 샵 3772번으로도 황주명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링크를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유튜브로 가보도록 할게요. 후루룽 님께서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솔리드 9,050원에 비중 20% 유상증자 이슈로 매도할 틈도 없이 폭락했네요. 어떻게 평단까지 다시 올 수 있을까요? 대응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5G 관련 주의들 문의가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솔리드는 정말 유상증자 소식에 주주분들이 정말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지금 7,290원 계속해서 바닥에서 기고 있거든요. 어떻게 우리 시청자님 평단 9,050원까지 올라올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일단은 가려고 준비는 할 것 같은데 사실 제일 얄밉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제3자라든지 이런 쪽으로 받지 왜 꼭 일반 증자를 받는지 그런 부분에서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가슴이 아프고요. 그 솔리드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 바이너스 169억 작년도에 나오게 되면서 조금 리스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실적을 체크하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게 실적이 턴우라운드 되면 좋은 건데 실적이 마이너스가 유지되면 굉장히 약화되는 상황으로 바뀌게 됩니다. 솔리드 같은 경우 아마 시설 운영자금 쪽의 자금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5G에 대한 카판은 커지고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커지고 있는 상황은 맞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주식수가 늘어난다는 우려감 그리고 그 단가가 낮다라는 우려감 때문에 주가가 하량 추세로 좀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유상증자 이후에 이 자금이 다시 쓰임에 있어서는 두각을 받을 수밖에 없고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여유자금이 있으시다면 유상증자 물량을 받으셔가지고 평균 단가를 희석시키는 상황밖에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솔리드도 저력은 있는 기업입니다. 저력은 있다는 것은 과거에 좋은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유상증자 이후에 어려움을 털어내고 다시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평균 단가 이런 부분들은 희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그냥 본전 매도 의견 좀 제시드리겠습니다. 유상증자 받으시고 본전 매도 전략 매도 의견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상증자 받고 본전에서 매도를 하자라는 전략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우리 시청자 힘내시기 바라고요. 다음 상담도 문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너굴님께서 LS전선 아시아 7,950원에 비중은 11%입니다. 목표를 어느 정도 잡아보면 좋을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이 종목은 오늘 잠정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1분기 매출은 1,632억 원. 전분기랑 비슷한 수준인데 영업이 91% 증가를 했다라는 소식을 전해왔고요. 다만 주가는 지금은 약부합세를 보여주고 있고 우리 시청자님은 그래도 약간은 수익 구간이 있으신데 앞으로 목표가는 LS전선 아시아 어디까지 잡아보는 게 좋을까요? 이거 좀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요? 그런데 부채 비율이 높아서 그런 것 같고요. 사실 우리나라가 전선 쪽이나 그다음에 약간 전압 쪽 이런 쪽이 좀 사실은 좀 박하게 줍니다. 그래서 제가 주가 폭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실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161억, 그러니까 260억에서 160억 사이를 오고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 종목이 막 급등하거나 변동성이 크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 코스니피 200 종목이 일부 이동해야 되는 상황에서 거래소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거래소 종목이기 때문에 일부 이동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열어둘 수 있을 것 같고요. 8260원에는 매도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8260원 제시드리고요. 손전에는 7600원 제시드리는데 너무 길게는 가져가지 마십시오. 이 종목은 수급이 많이 있어도 쉽게 가는 종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LS전선아시아 가격 전략 잡아드렸고요. 계속해서 다음 문자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3900님께서 삼성 SDI 68만 5천 3백원에 50%, 66만 원까지 올라왔다가 내려가네요. 언제쯤 팔까요? 라고 하셨거든요. 지금 65만 6천 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삼성 SDI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3대장이죠. 아까 3대장에서 놀랐는데 삼성 SDI, LG화학, SK이노베이션. 그런데 1대장은 LG화학이고요. 2대장이 삼성 SDI, 3대장이 SK이노베이션입니다. 그런데 1대장의 시총의 적정 가치는 60조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삼성 SDI의 2대장의 시총 가치는 50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그럼 지금 삼성 SDI가 시총이 45조 5천억이면 10% 정도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71만 원 넘어가면 매도 의견으로 바뀌셔라라는 이야기 드렸거든요. 다시 한번 71만 원 넘어오면 매도하십시오. 코스피 200 종목이기 때문에 공매도가 열려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71만 원 매도하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라인 62만 원 제시드릴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럼 3대장 SK이노베이션의 적정 시총 가치는 얼마냐? 35조에서 40조다.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2차전지 전기차 3대장에 대한 의견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꼼꼼하게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요. 바로 다음 문자 가보겠습니다. 2866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안녕하세요. 현대제철 매수가는 49,750원, 15% 비중. 철강 가격 상승이라는 매력 포인트로 5월까지 보고 매수를 했는데 어떨까요? 꼭 상담 도와주세요. 라고 하셨거든요. 일단 차트 흐름은 굉장히 좋고 5월까지 보면 더 계속해서 지금의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제철주는 참 어렵습니다. 사실 이 종목이 코스피 200이 포함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사실 포스코의 대항마로 현대가 만든 게 현대제철이거든요. 현대제철이 처음에는 포스코만큼의 철강 기술이 없다가 점차적으로 자동차 쪽에 철강 기술, 여러 가지 기술들이 뛰어나게 발전을 했습니다. 이제는 많이 손색없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평가를 받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49,750원, 5만원. 현재 시총이 한 6조 7천억 정도인데 물론 시장 여러 가지 면에서 철강이라든지 인프라 기관 사업 다 좋은데 저는 리스크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약수위권이신 것 같은데 종목 교체 의견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철강주는 조금 더 간망했다가 접근하자 혹은 눌렸을 때 접근하자는 전략으로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